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너무 훌륭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TV를 봐도 라디오를 켜도 비닭이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비닭이 저급 비닭하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네 저급 비닭하면 손가락질하기 바쁘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드리드리드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빠르다고 하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가는데 오! 비닭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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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닭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네 조금 삐딱하면 손가락질하기 바쁘네 내가 서있을 때 비닷하게 기울어져 있네